이거 만들 때요. 비행기가 땅으로 달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제가 말하는 게 2021년부터는 이제 자켓의 시대다. 자기 캐릭터의 시대다. 뭔가 좀 만드는 게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거를 그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요거는 이제 2014년 9월 8일 그때 쯤 그러니까 대략 한 지금 6년 전에 그때 만들었던 건데 포케블프라는 독일군 2차대전 전투기와 60년대 F1 자동차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두 개를 섞어서 만들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전투기의 몸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투기의 몸통에다가 자동차의 부품을 얹고 측면은 아마 그 고토부키아에서 내주는 이카로가인가? 그 부품일 거예요. 그걸 여기다 붙여줬고 이렇게 뒤쪽에 날개도 이렇게 붙여주고 부품도 이렇게 막 조합을 해서 이렇게 차체를 만들어 준 이제 이게 커버가 된 거죠. 차체를 만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는 좀 쉽게 작업을 했어요. 일부러 등치가 생각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에어브러쉬로 서페이스 뿌리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캔스프레이로 왜냐면 그때 캔스프레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싹 다 이제 캔스프레이를 뿌려서 차체와 하체를 이렇게 싹 다 같이 칠해 버렸어요. 엔진까지 다 얹고서 그냥 이렇게 뿌려 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대충 가는 거 아니겠냐 싶은데 뒤에 보시면 알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에어브러쉬로 서페이스를 뿌렸습니다. 왜그냐면 이 사이사이에는 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꼼수를 써봤는데 에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틈새로는 하나씩 하나씩 뿌려서 넣어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IPP 슈퍼블랙. 아마 반광. 제가 무광을 잘 안 쓰거든요. 반광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요즘 이제 반광을 쓰고 있구요. 반광으로 이렇게 명암을 넣었습니다. 음영을 넣어주려고. 나머지 엔진도 엔진도 결국은 뺐어요. 처음에 붙여 놓고 작업하려다가 도저히 색칠이 안되니까 그냥 이렇게 뺐어요. 빼고 차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제 비행기 칠할 때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음영을 놓고 티타늄 실버. 얘 특징이 약간 이제 골드 느낌이 나는 실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살짝. 근데 어떻게 뿌리냐면 신나하고 비유를 한 8대 1. 신나가 라카신나가 한 8정도 티타늄 실버가 한 2정도. 그게 묽게 해줘야 이 음영이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엔진은 뭘 뿌렸냐면 스텐레스 실버를 칠했어요. 약간 좀 까맣게 나오는데 메탈릭 실버보단 좀 진하지만 아이언 실버보단 밝은 색이에요. 그래서 엔진 색에는 얘가 맞겠다 싶어서 싹 붙여 놓고 한꺼번에 칠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블루. 보통 이제 이런 색을 사람들이 민트색이라고 하시는데요. 실제 이게 어디 쓰이는 색이냐면 2차 대전 독일군 전투기의 배면 아래쪽 거기 들어가는 색깔이거든요. 원래 그 지정색인데 이게 민트색하고 가까워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색인데 요거를 차체로 이제 뿌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카신나에다가 묽게 희석에서 한 제가 8대2, 7대2 이렇게 희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은하게 뿌려줘야 밑색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크그레이. 이게 보통 이제 미해군? 미해군 전투기 아마 그런 쪽으로 쓰이는 색상인데 이게 포켓블프 독일군 전투기에도 은근히 잘 맞아요. 이 색상이. 약간 검은죽죽 하면서도 회색인 색상이라서. 그래서 투톤으로 일단 위아래 아래쪽으로는 민트색이 되고 위쪽으로는 회색이 될 수 있게. 그리고 다시 다크그린. 이걸 뿌린 이유가 그러니까 기수 부분? 요 앞쪽 부분으로 해서는 여기는 약간 녹색을 좀 넣어줘서는 차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구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비행기들 앞부분은 굉장히 이제 밝게 뿌려줘요. 이제 선명해 보면 오렌지나 레드나 옐로우 이런 걸 쓰는데 보시면 하시겠지만 노란색하고 노란색에다 빨간색 살짝 탔습니다. 많이 탄 거 아니에요. 진짜 살짝. 그래야 약간 발그레한 노란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차체는 자동차니까 유광을 뿌렸어요. 슈퍼클리어. 유광을 뿌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하게 해주고. 하체도 일단 살짝만 뿌렸습니다. 왜냐면은 메탈릭 칼라라서 무광을 뿌리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약간 살짝 그냥 광이 안 날 정도로만 그 정도로 뿌렸구요. 그리고 왜 뿌리냐면 특히 이런 먹선 작업을 할 때. 무광이라든가 반광 상태로 놔두면 이게 깔끔하게 안 닦이더라구요. 그래서 유광으로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주면. 그래도 닦여 나올 때 깔끔하게 닦여 나와요. 보시면 하시겠지만. 먹선 이렇게 넣고. 패널라인 액센트 검정색으로 먹선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면봉으로 에나멜 신나 묻혀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씩 닦아 냈습니다. 약간 그래서 조금씩 남기긴 했어요. 그 다음에 엔진 부분에는 약간 좀 지저분하게. 일부러. 좀 이런 부분에는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남겼거든요. 그렇게 해서 닦아내고. 데칼은 또 자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거 만들면서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로터스가 처음에 자동차 회사 이름인 줄 알았어요. 포켓블포는 독일의 비행기 회사 이름인데. 근데 로터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연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구요. 이걸 만들 때까지만 해도 로터스가 연꽃인지 몰랐습니다. 암튼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그래픽 프로그램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폰트하고 이렇게. 이런 마크들을 배치를 한 다음에. 일일이 다 잘라요. 귀찮지만 어쩔 수 없는데. 이 표면은 코팅이 안 돼 있어서. 유광 클리어를 표면에다 뿌려주지 않으면. 물에 담그자마자 그냥 다 퍼져버리더라구요. 특히 이건 잉크젯으로 출력한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물에 담궈서. 이렇게 데칼로 만들어 붙였구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차체하고. 같이 이렇게 클리어 코팅을 다시 해줬습니다. 자작 데칼이 보이긴 쉬운데. 그리고 얘는. 백색 데칼을. 사용했나? 아 백색 데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두리를 다 일일이 다 바짝바짝 다 잘랐습니다. 여기를. 안그러면요. 이 주변 테두리가 다 남아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하나씩 다 잘라가지고 그렇게 붙였거든요. 이 작업이 정말 번거로워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일일이 잘 자란 데칼들 작업들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터. 부스터가 차 뒤쪽으로 이제 길쭉하게 나오니까. 이걸 이제 아이언 실버로 칠을 해가지고. 클리어를 뿌려서 뒤쪽에는 장착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비행기가. 지상으로 달린다면. 비행기가 지상으로 달리는 자동차라면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가지고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실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실물이. 진짜 이거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얘는 행사 같은 데도 안 들고 나가서. 의외로 제가 이걸 보여드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만 보여드리고. 갖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워낙에 타미아 키트가 설계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커버. 제가 이제 직접 만든 거 커버를 이렇게 덮어서. 그래서 롱노즈 방식으로. 코가 굉장히 길죠. 앞으로 굉장히 길게 나와 있고. 이렇게. 일쭉하고. 자체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막상 말을 하려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바퀴도 조양이 될 수 있게 해놨고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작업을 즐기고 있는데. 뭔가를 만들 때. 티븐 보면은. 키트를 그냥 만들려고 하시는데. 자켓 시대잖아요. 자기 캐릭터의 시대. 게임에서 플레이하는 캐릭터들조차도. 내 방식대로 내가 커스텀해서 갖고 노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프라 모델 키트도 좀. 그런 식으로 즐겨봐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왔거든요. 저희 수학생들께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그러니까 뭐. 나 잘랐어 이런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잘 만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키트들. 프라 모델 키트들 다들 소중하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만들고만 있으면. 그게 과연 무슨 재미일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좀 더 내 방식대로. 나만의 방식대로 유니크하게. 그렇게 즐겨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부터 이렇게 커스텀 빌드도 하고. 직접 내 풀 스크래치 빌드도 하고. 이게 이제 시작된 게. 저희 교수님 때문이긴 한데. 제가 오늘 또 이제. 디자인 전공이고 해서. 근데. 암튼 간에. 자켓 시대인데. 자기 캐릭터의 시대인데. 뭔가 좀 의미 있게. 작업들을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너무 어려운 것만 보여드리니까.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뭔가 좀. 글쎄요. 나중에 또 다르게.